아 이렇게 손질 하시는 구라 누구를 안 터지고 해야 되는데 지지 제애를 안 끊이거든요 너희들도 손질하다보면 많이 짜립니다 먹이 묻어서 지저분해서 먹으면 좋는데 먹물이야 오징어한테 다 있는거죠 그런데 이 오징어가 오징어보다는 먹물이 많이 나옵니다 오징어도 있네 오징어는 먹물이 좀 작고 가부징어는 먹물이 진해요 진하고 많이 진짜 손질 간단하게 금방 하신다 하아 아 진짜 간단히 하신다 네 고춧가루 호래기 호래기 호래기는 정말 싼거에요 호래기는 정말 싼거에요 싼거보다 양이 많은거에요 그냥 손질 안하고 그냥 그냥 드시는거에요 작아가지고 특유의 향이 좀 있긴 한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정말 어머니 여기 먼저 드리세요 호래기 사실래요 호래기 드릴까? 얼른 먼저 드릴게요 저거 봐 조금 더 주시네 호래기 살려면 못하는거 뭐 양이 무선 과비는 많이 줬고 아 형님 호래기 낚시하지마 호래기 그냥 고기 와 진짜 이건 경기꽃어라도 다 배워야 돼. 단단히 배우고 있어. 할머니 완전히 전문가셔 진짜. 몇십 년 한 사람이 뭐 그런 것도 못하고 뭐 부끄러워 이래가 인자는 뭐 그 한 달이가 인자는 뭐 논기 삼아 하지마는 그전에는 새끼들로 공부를 며칠 쉬고 이제 내가 욕을 하고 계겠네. 너무 신기해요. 저 가본인과 낚시하고 제가 손질도 하는데 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야. 저는 한 마리 손질나면 진때문 뿔뿔 흘리는데. 뿔뿔해. 이건 어디 극맹시켰던 거예요? 이거는 배구리 끼고 이거는 의장 끼고 저 남의 의장에서 끝내 옮기고 그러시면 돼요. 물건 다 끼라까 싶어요. 이거는 바로 샌거 사시면 잡사도 돼. 할머니 그 정도예요? 하긴 싱싱해 보이긴 해. 이거는 싱싱한데. 이거는 새그릇 뭍아. 싱싱합니다. 설희. 보사도 싸봐? 그러게. 어머니. 가격도 굉장히 싼 거야. 할머니 그러시자면 사시면 그냥 드셔도 된다고. 그럼 샌그릇 뭍아도 돼. 네. 어머니 뭐 만원어치 보삼 몇 마리 드린다? 저는 3마리 이상 줘요. 3마리 이상 준다고? 이야. 야. 복 터졌네. 복 터졌어. 아예 3만원어치 사는 게 아니야. 이야. 삶는 거든요. 아, 형님 근데. 보게 싱싱해 보여요. 아, 그렇죠. 이게 극맹해가 또 노인자면 싱싱해가 보여요. 와, 저거 진짜. 와, 저거 진짜. 와, 저거 진짜. 거인고 사는 거는 마이트립. 회사 가는 살림 살. 일부러 이루 와서 어머니 한 바퀴 돌리고. 무슨. 가는 살림, 무슨 밥이나 좋고. 저희 호래기도 팔아드리고, 와. 저거 저거. 이게 맛있다, 어머니. 음? 음, 맛있어. 와, 대뽕아. 할배, 칼 갈아주이소. 아, 뼈까지도 발로 켜지구나. 이상해. 너무 금방하신가 봐. 여기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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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은 안주나, 어머니? 응? 응? 예, 탈수다. 금은 안주, 어머니? 금? 금, 금. 아, 금. 아, 금? 예, 네. 10개까지. 2개까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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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하면 안되지 서비스 이거 주면 안되냐? 33,000원 다 전재산이라면 전재산이라면 한만 사고 한만 서비스라고 그래주면 안되라 이거는 그래야만데 이것도 잔말이고 내가 사 이거 2마리 만원 받는디다 욕심지시마 3은 4 그럼 내가 아유 내가 못살겠고 원래 이거 보러온거 호래기 호래기 만원치 달아놨다가 근데 어머니 호래기랑 꼴뜨기랑 틀려요? 뭐가 틀려요 어머니? 꼴뜨기는 요거 오징어 그게 꼴뜨기고 아 이거 한치? 꼴뜨기는 오징어 같고 이건 한치 같네 어 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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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기계 기계 손이 떡갈리도 앵무색 저 앵무색 바삭하더라구 저 갑 앵무색 이거 뭐 옛날에는 이거 뭐 비윽하면 약이 없을텐데 이거 갖고 얼굴 다 얼굴 그렇게 오징어 뭐 시간들이 와 진짜 너무 쉽게 하신다 너무 그래도 뭐 나 못자그로 아 제가 배울거에요 이거 이거 녹화했다가 제가 배울거야 제가 배울거야 예예 예 몰리면 진짜 손질하기 힘들어요 할머니 손질하기 힘들어요 손질하기 힘들어요 손질하기 힘들어요 손질하기 힘들어요 반가루구 와